오늘의 게임이 픽셀건 마스터 맞나? 말하고 하는 데모 버전의 게임인데 아주 오래전 인간들이 드워프를 게임 시작하면 있지 않을까? 일단 시작해보도록 하죠 아니네? 음 그건 몰랐지 인간들이 드워프를 뭐라 내었을 때였나? 망은 드워프 대장과 함께 전설의 총을 만들었다고 하더군 모든 소원을 들어준다는 전설의 총 오오오 용사들이 소원을 비교하다며 마굴로 들어가 소원을 빌었다 라는 소문이 무성했다네 음 하지만 살아 돌아온 용사를 받다는 이야기는 전해지지 않아 라는 말은 용사가 되게 많았나보네 아 그렇지 용사는 많지 아 맞네 영웅이 없는 거구나 한마디로 뜬구름 잡는 소리라는 거지 음 여기 있다 어? 그닥 믿지 않을 비주얼이긴 하죠 믿기 힘든 비주얼이죠 네? 마무리하지 살아있더니 음 내가 소원만 안 빌었어도 와 소원을 빈 대신에 이 마무리 되어버린 거구나 하금 마무리 되어버린 주인공의 좌츠르돌 소원 환불 여정 환불을 하는 거구나 마무리 득실거리는 던전에서 나약한 마무리의 몸이 되어버린 주인공의 다시 한번 전설의 총을 찾아 소원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? 아무튼 오늘의 게임 환불 여정 게임입니다 계속하기 더블 에이스를 움직이며 좌클릭을 발사 하면 돈을 얻고 그 다음에 어? 상자가 나오네요 이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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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원씩 모반 잡고 그냥 상자만 파밍하는 게 낫지 않을까? 진짜? 주워서 근데 이런 이원 이원으로 뭘 할 수 있을까? 2 오 총기 파츠 선택 중형 총 총몸 음 대형 총몸 발음 진짜 어렵다 소형 총몸 행운 2 자석 2 뭔가 마음에 드는데? 아니면 중형 총몸 아니면 소형 총몸 하고 싶은데 처음 하긴 좀 중형이 국밥인 것 같죠? 오 장전이 있네? 조졌다 오 가는 거구나 체력을 먹을지 돈을 먹을지 총을 먹을지 총몸을 가죠? 세이지 2 오 에임이 이게 오케이 오케이 뭔가? 아 얼마다 4 나쁘지 않는데? 너무 많은데 근데? 돈 주기가 좀 빡센데? 이거 쉽지 않을지도? 어 2 좀 많네? 잠깐만 사각 총몸 이동속도 스텝만큼 탄속이 증가한다 테이저탄 주변에 다른 적을 속성 피해 뭐 어쩌고쩌고 촬라 촬라 음 폭발탄 폭발하며 1타 1의 범위의 적에게 범위 피해를 입힌다 음 피해만큼 폭발 범위가 늘어나고 실린더 오 뭔가 좋아 보인다 장전 시한 동안 총알 한 발을 장전합니다 치명타 발생 시 총알을 소모하지 않습니다 실린더 이거 가보죠 파란색깔이니까 좋지 않을까 다음도 보스전인가 보다 아직 보스를 가긴 이런 것 같으니까 총머러 가죠 다음 어? 뭐야? 로켓이다 오 빠르다 아니 뭐임 빨리막기 이런 거임? 왼쪽에 있는 게 지금 내가 쓰는 탄인 거겠지? 아닌가? 오 오 오 오 오 오 대박 2 폭발탄 청공 총열 추가 배터리 손가락 곰 그립 뭐지 이게? 아 치명타 뭘 먹어야 되냐? 손잡이? 총알? 총알 나쁘지 않을지도 그쵸? 근데 탄창수가 이러면 이게 몇 발이 되는 거냐 7발이요 괜찮아 어? 중요한 거 뭐지? 궁금한데? 코션 막 이런 건가? 어 진짜 안 맞네? 야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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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졌는데? 나쁘지 않을지도 근데? 나쁘지 않은데? 막 갈기면 된 것 같은데? 나쁘지 않은 조합을 찾은 것 같기도 하고? 빙글빙글 돌리면 되는 거 아니요? 알아서 죽길 바라면서? 근데 내 피가 구네? 이건 좀 신경 써야겠는데? 아니 잠깐만 언제 피가 구도 됐지? 어 타임 타임 5 2 뭐라 적혀 있던 거예요? 너무 작아서 못 봤는데? 이건 뭘까? 궁금한데? 체력 채울걸? 어 상점 있네 체력을 채웁시다 일단 일단 채우고 얼마 있냐? 150원? 134원? 84원으로 가죠?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아 체력 채우는 게 있었네 모았다가 잡으면서 어? 고추는 뭘까? 뭘 의미하는 거지? 먹어보고 싶은데? 어 빨라웠다 뭐지? 어? 탄이 막 튀어 아니 뭐야 뭐지? 그 그 투사체의 이미지 파일이 그게 아닌데요? 선생님? 제작자님 투사체의 이미지 파일이 그 투사체만 보이는 이미지 파일이 아닌데요? 이상하다? 버금고? 그 총으로 가죠? 딱 내빼고 하고 싶은데 내빼가기 좋은 게임을 골라버렸네? 사실 내를 뺐다기보단 없는 편에 가까운 편이긴 하지만 말이죠 초코바 받는 회복량이 100% 늘어납니다 획득시 케이크 두 개가 드랍된다? 음 이게 맞는 것 같죠? 어 다행이다 휴 보스전 총 보스전은 피해가면 되지 않을까? 보스전 꼭 할 필요가 있나? 가보지 뭐 뭐가 좋나? 보스전이? 좋으니까 보스전이겠지? 보스전이 아닌가? 뭐지? 내가 아는 그 해골 표시하고는 뭔가 좀 다른가? 해골 표시가 너 뒤진다 해골 표시인가 설마? 아니 돈 안 먹으면 사라지네? 어떻게 그런 아니 어떻게 그러시지? 어 뭔가 잘 피해놔 아니 나 잘 피하는데? 뭐냐? 뭔가 최대치로 10번 오 아니 뭐야 폭발탄 강화 오 좋은데? 아니 이거 해골 표시가 좋네 빡세긴 해도 이건 뭐예요? 우물? 뭐야? 파츠 변경됨? 어? 어? 왜? 어? 졌댔다 어떡하냐? 돌려줘요 돈이었구나 다음 가야겠네 어 보스다 이게 보스네 에? 네 하필 지금 하필이 태이저 건됐을 때 하필 왜 데미지 이 꼴 베기 싫은 것 봐라 그냥 데미지 그냥 딱히 개말이 없네 이거 어떡하냐 도일이 솟아나는데 이유가 있지 않을까? 되게 친절은 볼 수 있을 수도 있고요 그쵸? 되게 친절 취소 아 뭐야 직접 다가오기까지 하세요? 오 아 이건 대시 솔직히 생각해보니까 대시를 안 써서 몰랐네 오 비상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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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돌멩이 별것 아닌 자식이 이 자식이 응? 컷 너 반송해도 나한테 지는 거니 인마 피 오나마 썼네 흠 아니 뭐 안줘요? 감사합니다 데모 버전의 다음 분량은 여기까지입니다 출시때 추가될 다음 지역을 기대해주세요 음 아 이렇게 이제 레벨업 해가지고 이제 뭔가 밖에서 더 강화해가서 게임을 더 진행하는 이제 정식 출시되면 약간 더 진행되는 약간 그런 느낌의 방식인 것 같죠 아 이렇게 있고 아쉽다 아 일단 오늘은 게임 짧게 즐겨봤습니다 이 픽셀 건 마스터라고 하는 귀여운 복잡한 캐릭터로 나와가지고 파츠를 구하고 써보는 게임이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게임 귀엽네